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일겁니다. 내임의 의상실! 전에 얘기하다가 그 얘기 한 번 했었잖아. 우리가 이제 지금 결혼한 지가 거의 우리 다 30년 된 거잖아 거의. 나도 30년, 니네 다 20 몇 년씩은 됐잖아 우리 가까이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한다고 한다면 이런 주제는 다시 일어날 일도 아니지. 돌아갈 수 없으니까 말이나 해보자는 거지. 그치. 꿈이나 꺼보자는 거야? 꿈이나 꺼보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시 결혼하면 어떤 남자랑 할 것 같아? 나는 비슷할 것 같아. 선택의 조건은. 너는 어떤 남자를 원했어 그때도? 옛날에도? 착한 남자. 가장 먼저 본 거는 착하고 성실한 남자. 나는 딱 그거를 봤어. 그럼 재미는 꺼내. 엄청 재밌고 말자라고 막 이러는 남자는 나는 별로 신뢰감이 안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랑만 통하면 되지 뭐. 엄청 재밌어서 뭐 개그맨도 아니고 뭐.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제일 먼저 뭐 한 줄 알아? 너네 집을 가보자. 갔더니 특이하지 않아. 뭐 두 분 다 내가 보기에 점잖고.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싶었거든. 집안 환경이 좋은가. 그 두 분 다 계속 점잖으셨니 그래? 잘하는 것까지는 보고. 나는 지금 우리 딸한테도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있어. 네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지. 반드시 이상형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 포기하지 말고.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은 나는 포기할래 라고. 나중에 결혼할 때쯤 되면 대부분 하잖아. 이 정도면 됐어.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다 늙어 죽으면 어떡해? 괜찮아. 그냥. 집 조항이라고 괜찮아. 아이고. 야 너는 왜 성약 달리고 죽지? 억지로 결혼하려고 하지 말라고 나는 얘기. 정말 네가 이 부분은 포기 못하는 부분 그거는 끝까지 가져가라고. 그럼 우리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해보자.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반드시 결혼을 하는 걸 하라고 하겠니? 아니면 꼭 아니면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니? 그렇지? 요즘 시대를 봐서는 하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그래서 나도 그게 걱정이 돼서 애기도 낳고 좀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적인 얘기고 네가. 근데 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음에 차면 결혼하라고 하고 싶어. 굳이 결혼을 위한 결혼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사실 진짜 결혼 한 번 하면 60년이야. 엄청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감당하고 사는 것도 너무 고되고 힘든 거거든 사실은. 60년이면 20대 때 완벽한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나조차도 불완전한데 솔직히. 서로 불완전한 사람을 묶이래. 나 같은 경우는 너무 연애를 안 해봤잖아. 일편단심 성격이라.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 또 만났잖아. 또 세 명 아니었어? 뭐냐. 언니. 짝사랑도 그걸 숫자로 넣으면 어떡해. 그 애가 날 좋아한 거지. 내가 걔를 안 좋아했잖아. 언니 누가 알아? 근데 나는 그때 약간 응성적인 일을 좋아했잖아. 난 지금 두 놈이 섞여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걔가 이만큼도 남자로 안 보여. 그게 남자로 안 보이면 방법이 없어. 20대 때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나한테 어울리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판단이 안 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30대 이전에 가장 어릴 때 다 해버린다. 남자 만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맞아. 사실은 우리 생각해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혼을 진짜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 같아. 결혼도 그렇게 애 낳는 거라고. 어쨌든 저지르고 배우는 거잖아. 우리가 저지르고 배우는 항목이 그건 거 같은데. 50 가까이가 우리가 다 50이 넘으니까. 나에 대해서 알잖아. 내 성품도 알고. 내가 어떤 여자인지 알잖아. 나는 이런 남자가 나한테 맞았었겠다. 이제야 얘기할 수 있는 게 같아. 20대 때는 백날 얘기해봤자 자기가 저를 몰라서 어떤 남자가 없는지. 본인도 모르니까 그냥 남들이 다 생각하는 리스트를 하는 거야. 무슨 성품 좋고 좋은 직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해버리고 마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을 수 있는 거야. 어렸을 때는 언니 팔다리 긴 게 좋고 키 큰 게 좋았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됐잖아. 지금은 언니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 팔다리 안 보여? 아니 이제는 팔다리가 상관이 없어. 이제는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 쿠션 같은 사람 성격이. 몸이? 응. 몸도 성격도. 실수 있는. 너 곰돌이 푸부 같은 남자 좋아? 괜찮아 이제. 외모를 안 본다는 게 이제는? 외모가 이제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진짜 외모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아무리 잘생겨도 잘생긴 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다리가 길고 이뻐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부는 살다 보면 이렇게 된다잖아. 진짜 이렇게 하면 잘 보여. 옛날에는. 근데 살다 보면 너무 가까워서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의미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가까이 됐을 때 보이는 건 성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성품이. 맞아. 사람 성품이지. 따뜻한 사람. 착하고. 그리고 자상하고 잘해주고. 귀히 여길 줄 알고. 요런 사람. 그렇지. 근데 너도 마찬가지잖아. 이제는 너도 이제 다 곰돌이 푸고 같은 사람이. 팔다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웃기지. 내가 말을 많이 하잖아. 말만 하는 사람. 싫지. 나도 말만 하는 사람 진짜 싫어해. 나도 싫어. 내가 말을 맨날 많이 해서 그런 거지. 우리 중심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중심적이야. 그냥 점잖은 사람이야. 그래. 나도 점잖은 사람 좋아해. 맞아. 점잖지 않고 나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은. 맞아. 그리고 제일 싫은 건 쪼잔한 사람. 뭐 다 쪼잔한 사람이 진짜 싫어해. 정말 싫어해. 아우 나 이렇게 팍팍 쓰고 싶어. 휴지. 근데 그런 거 막 쪼잔해가지고 못 쓰게 하면 막 겁나. 남자들 중에 너 크리넥스 못 뽑게 하는 남자 있어. 그래. 그럼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 그거 뭐. 맛있어. 저장한 남자들은. 그런 사람이랑 뽀따랑 하면. 큰일 나. 그치.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있는 거야. 절대 나는 그거 용납 못해 하면 안 맞는 거고. 이런 게 내가 만약에 막 울면서 코를 계속 풀어. 막 싹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우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웃으네 진짜. 진짜? 어머머머머머. 그럴 수 있다니까 언니. 그런 남자 있지 왜 없어. 있지 왜 왜. 만약에 아이들이 다 있잖아 우리 딸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딸의 결혼에 대해서 간나라 판나라를 못하겠지. 못하지. 못하지. 진짜 하지도 말아야 되고. 맞아.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애가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남자랑 했으면 좋겠을까. 조언을 구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나름 애들이 되게 요즘 애들은 개성적이잖아 언니. 그래서 나는 지원이가 정말 선택을 했다면 난 신뢰가 될 것 같아. 그 사위가. 네가 선택한 남자면 난 믿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결혼도 부모가 끄딱끄딱하고 축복 속에 시작하는 거랑 부모가 찝찝하게 시작하는 거랑 너무 다를 것 같아.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이런 사위였으면 그래도 좋겠다. 내가 조언 뭐 이런 거 빼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자기들끼리 서로 믿고 하는 일들을 서로 신뢰하고 서로 밀어주고.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어. 만약에 네 사위가 네 딸 미드 나왔잖아. 걔는 사회활동 하려고 그러는데 걔가 못하게 해. 집에서 살리마라고 그러고 고지식한 남자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할 거야. 나중에 후회한다고. 성격이 강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애라서 자기 일을 못하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결혼도 안 하겠지. 근데 문제는 결혼 후에 남자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지. 근데 애를 낳고 나서부터는 애를 기르는 것 같고 둘이 싸우기 시작한 거야. 네가 봐라 내가 봐라. 내가 아까 서로 믿고 서로 밀어주는 사람 얘기한 게 바로 그 얘기인 거야. 그런 부분에서 맞아야 되는 거지. 그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 딸을 아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너네 딸은 어떨 것 같아 너는. 우리 딸은 한 번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만약에 애기를 낳았어. 그러면 육아휴직을 남편이 했으면 좋겠대. 자기는 계속 일을 하고 싶대. 그래요. 왜 빨리 나가서 일을 해야 붓기가 빠지거든. 그러니까 네가 집에서 붓고 나는 나가서 붓기 빼고. 그러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야.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 없어. 쟤들이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일이라는 게 돈 버는 일이 아니야. 요즘 애들은. 자기 일인 거야. 생각해봐. 초등학교 때부터 내 직업적 꿈을 갖고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뛴 사람이 애들이 그 완성을 완전히 반대하고 방해한다. 그러면 결혼하는 이유가 없을 거 아니야. 사위가 가진 게 없다라는 거고 생활력이 없다라는 거는 내 딸이 돈을 엄청나게 벌 거라는 예언이야. 착하게 옆에서 부인 일하는 거 열심히 내조해 주는 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게 큰 거니까. 그치 그치. 둘만의 묘한 시스템이 있다니까 결혼하네. 그리고 잘 살아 그러면 뭐 문제 없지 뭐. 그치. 근데 큰 문제 없는 게 만약에 그걸 남녀를 바꿔 생각해봐. 그렇게 살아왔잖아. 가능하지. 그럼 또 마찬가지인 거야. 그치? 그렇게 됐을 경우 이런 남자였어. 그럴 때 열등감을 느끼면 심각해지는데 그치. 이게 열등감을 안 느끼는 밝은 성격의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 남자도 그치. 한다면 그게 하나도 문제가 없다니까. 그런 아빠들 요새 많아. 많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다양한 부부의 과거에 남자는 무조건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여자보다 낳아야 되고 내 딸보다 낳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안심되고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딸들도 굉장히 괜찮은 애들로 잘 성장했고 그런 사람만 아니고 그냥 착한 사람이면 난 좋을 것 같아. 나는 이기적인 사람. 그런 남자가 나쁜 남자처럼 이렇게 하면서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는 했는데 살아보면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기적인 것보다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자. 그런 남자. 그러니까 어렵다. 20대 때 별 경험도 안 해보고 인간관계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못된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고 그러면서 큰 깨달음이 한 번씩 오는데 그런 깨달음이 몇 번 있지도 않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정말 애들한테도 당부하고 싶은 거는 한 사람 두 사람만 만나지 말고 좀 다양하게 남자들의 성격을 여자친구들만 잊지 말고 여러 남자들 만나고 남자들이 어떤 애들이 있나 이런 것도 좀 파악하고 하고 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우리 때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랑 결혼하라고 그래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사랑만 하는 남자는 안 되는 거지. 그거를 주로 봤었다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지. 그 사람만 보고 간 거지 나를 안 보고 결혼을 하는 거지. 제일 위험한 게 나를 안 보고 결혼을 하는 거야. 내가 이 결혼 안에 들어가면 나는 뭐가 될지를 전혀 모르고 이 남자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내 결혼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지. 편리하긴 해. 원망의 대상이 확실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 이게 심쿨하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60년에 이 엄청난 우리가 막상 결혼해봐라. 결혼이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고민들이 얼마나 많니. 그걸 처리하려면 내가 얼마나 똑똑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그걸. 그러니까 그 똑똑함의 첫 번째가 나 발견이야. 나에 대해 잘 알아야 돼. 막 23, 24는 모를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알아. 그렇지. 연애는 이 교과서를 말을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 여러 명을 사겨봐. 어. 뭐 어떤 관계든지 과에서 남자애들도 많이 보고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 선배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지. 그리고 사람을 자꾸 만나보면 언니 정말 위험한 사람이 있어. 성격상. 알게 되지. 그지 언니. 그걸 알게 되잖아. 알게 되지. 뭐든지 다 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래.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는 저는 만나라. 만나라. 그렇지. 만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저희는 모든 아들과 딸들의 연애를 적극 지원합니다. 응. 응원하고. 연애하세요. 연애하세요. 마음껏. 마음껏. 그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큰껏 연애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그때가 제일 아는 거야. 다시 안 돌아와. 맞아. 갑자기 왜 또 우리 갑자기 쓸쓸고 아이고 맞아. 그때가 좋아.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잖아. 조금 더 할걸. 이해해봤지. 나 대학교 1학년 때 사귀었던 애 집 전화번호 지금도 기억난다. 진짜? 응. 신기하지. 나는 그 오빠를 잊을 수가 없어. 내가 태어나서 처음 피자를 먹어봤는데 그 피자를 그 오빠가 사줘. 나도 나 서울 와서 나 서울 와서 수영장을 처음 갔잖아. 그 오빠 때문에. 그 오빠 때문에. 그게 럭셔리 오빠였어. 그 당시.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얘기 다 해도 돼? 시장에 먹었는데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어? 이랬다니까. 천년이 그걸 먹으면서 너무 놀라운 거야. 너네 언니 때문에 성공한 줄 알아. 그런 거 다 먹어보고 수영장도 가보고. 수영장 엄청 수영도 엄청 잘하더라고. 그거만 얘기했는 놈들아. 에이. 다행히 대학교 1학년 때다. 그때가. 우리 집에 지금 전화가 있었잖아. 그래. 근데.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전화를 기다리는 거야. 걔가 전화 오기로 한겨. 이제. 미팅하고 나서. 하루가 지났다. 난 밥을 하나도 물도 안 먹고 전화기 앞에 앉아있었잖아. 언니 배경음악 깔아야 돼. 나 독하잖아.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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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탁 있는데 전화기 계속 쳐다보는데 전화가 안 와. 화장실 가서도 물 못 내리는 거 알지? 전화기 소리랑 물 소리랑 섞여서 전화기 소리를 못 들을까봐. 나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 생각도 못 했네. 추해. 그래서 물도 안 내려. 그리고 책상에 앉아있다가 일어섰다. 나 기절했잖아. 어지러워서? 어지러워서. 그렇게 좋아했다. 다수 영이 없어. 다수 영이 없어. 지나가면 다 옛날 얘기 좀. 근데 그랬던 감정이 있어야 돼. 되게 좋잖아 언니. 그 감정 나쁘지 않잖아. 20대 연애할 때 청춘에 가장 아름다운. 맞아. 그래서 나도 정말 애들이 절절한 사랑 있잖아. 그거를 한 번쯤은 다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 정말 사람이 크거든. 우리가 나중에 80, 90 죽게 되겠지. 그래도 걔네는 자기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 섣부르게 결혼을 급하게 시계보고 지금 29살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뛸 필요도 없고 그건 아닌 거 같아. 충분히 20대 때 연애하고 충분히 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쯤 성숙된 결혼이 있잖아. 나랑 이런 남자랑 참 잘 어울려. 둘이 힘을 합쳐서 30대 40대 50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서로가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성숙된 자세로 결혼하면 훨씬 좋겠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결혼의 최고의 힘은 뭐냐면 선택한 것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는 오늘이 또 있으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나가면서 부족한 점을 메꿔 가면 되는데 그러나 또 우리 딸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시행착오를 좀 줄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열심히 청춘을 불태우면서 연애도 많이 하시고 나와 그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다보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아마 여자들끼리 안들면 이런 얘기 한번쯤 다 하잖아. 그치?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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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